지금 오는 거야? 어. 안 자고 뭐해? 형은 아직 안 돌아왔어? 아니, 지금 자. 서동희 씨 집에서 오는 거야? 서동희 씨 만났어? 어. 그래서 어디서 뭐하고 있었대? 몰라, 나도. 왜, 말 안 해? 응.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색에 대해서 들어왔더라고.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어. 그래?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. 도대체 무슨 일이지? 별일 있었겠어. 그랬으면 너한테 말했겠지. 오빠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오빠에 대해서 무슨 얘기라도 들었나? 오빠에 대한 무슨 얘기? 그거야 나도 모르지. 근데 넌 동희 씨가 걱정돼서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? 어, 그렇지 뭐. 그럼 그만 자. 그래.